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하감 조성할까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세 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와인 기가 막히고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힘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나도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가지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겠다 팁을 주고 가면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 오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저는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근데 뭐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온대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예요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놨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 놈은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세 장 너 세 장 나 세 장 나 네 장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한번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 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20년 후에 쓰려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서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그런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쓸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 유럽 여행 한 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놓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 신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그런데 딱 비행기에 타고 버스를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 1달러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애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 아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그런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세네 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자기네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한 10명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에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나 나와서 또 영어로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하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세 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그 와인 기가 막힌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심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가지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가면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 오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 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 해줄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결사반대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어 갖고 막 결사반대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 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도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목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 하면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밤 푸넛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 놓고 먹게 할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번 먹게 해주면 어디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다섯 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마시지 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 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이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술래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 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 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저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제가 6년 전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순위님한테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4월 3일까지 사순 특강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들어가겠다 수술하고 3일 지나고 나서 조치를 별로 취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은 더 이상 조치 취할 거 있느냐? 없대 나가 난 퇴원해야 되겠다 수술 강의가 많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수연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난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재관에 가서는 누워서 죽음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내가 46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 원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또 평창에 들어와서 생태막을 꾸며서 수많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와서 행복 느끼고 삶이 변하고 뭐 우리나라 교우들 많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천주교 신자만아 개신교 불교 비신자들도 많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됐지 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부모님 앞서가는 거 부료 중에 최고의 부료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 알렸어요 한 달 반 동안 안 알렸어요 뭐 좋다고 알려 수술할 때도 교구청에 관리국장 우리 지금은 이제 천지남에 가셨지만 관리국장 신분한테 연락해서 사인하라고 했어요 뭐 집 떠났는데 뭐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사인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 봐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따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께 또 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하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두 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 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새끼야 니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가느냐고 영어학원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요 이 가방을 왜 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해야지 보충학습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아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래서 30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줄려면 지금 잘해줘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저곳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요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그래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2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털금은 똑같아 다 210만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 잘 띄우면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 놈의 2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2대가 뭐라고 온 나라를 뒤집어가면서 2대 집어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깻잎 따는데 2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어딜 좀 갈 일이 있었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런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느냐 하면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라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논 애 초등학 6학년 때 이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에 학생들을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서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해요 4개월을 일을 더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의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갖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눕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주술래 10일 나 따라가고 성주술래 다른 데 또 가고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소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요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부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 뭐 케임 뭐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근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 여권 심사대에서 영어로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에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서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 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하느님이 네 애인이냐?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에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이에요 3년에 5천만원이 아니고 기숙사업이 3천만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값 천만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애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에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서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서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바람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해가지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 또 걸리면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트려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든 게 이제는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맞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그렇다면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이 30살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 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 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서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서 자기 호강도 시켜주길 바라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시집만 못 가 요즘은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 번 이 사람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서른 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내가 0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기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기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는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책도 지금 다섯 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철양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아 옛날도 생각하지 말아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이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의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분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 내가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말아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여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사르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전시를 사르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희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삼성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 오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따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구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왕이라는 세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도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걸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내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화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대는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보면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 KBS에서 봤어?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좋대는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거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났고 제일 먼저 나 위에서 묵주기도 20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예요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 손 내리세요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그런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번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원교에 다닌대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900인가 리무진인가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탈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 번 안 찾아오느냐 막 한 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슬픔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요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1명이나 많아도 2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 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부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 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에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들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에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일단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잃어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의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실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